밥그릇을 왜 씻으라고 했는지 일단 궁금하지가 않잖아요. 화두가 안 걸립니다. 화두는 궁금함을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궁금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마음이 몰입이 돼요. 궁금해 몰입시키는 사람이 제일 몰입되는 것 중에 하나가 궁금한 겁니다. 밥그릇을 씻었대. 밥 먹었더니 밥그릇을 씻으라고 했대서 제사가 씻었대. 여기에 무슨 도가 있겠냐. 여기에 엄청난 도가 있어. 이렇게 딱 약을 좀 파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 가지고 이것만 알면 내가 부처인데 뭘까 뭘까. 이래야 이제 걸리거든요. 일단 궁금함을 못 일으키면 그 화두는 실패입니다. 사실 궁금하지가 않으면 몰입이 안 돼요.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선문답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상황 상황에 적절한 이 문답입니다. 퍼포먼스. 부처가 뭡니까? 삼석은. 제일 난해한 화두 중에. 부처가 뭡니까? 삼석은이요. 여러 설이 가능해요. 사실 현장은 모르니까. 어떤 스님은 딱 그 스님이 하필 삼배 세근을 달고 있었다. 저울에. 부처가 뭡니까? 봐. 삼배 세근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제 선문답 책에는 스님 옷이 삼배 세근이다 이렇게 푼 이유가 벽암록을 쓰신 그 저자가 그 그 설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이 옷이 옛날 승복이 삼배 세근으로 만든다는 거를 그 선문답직을 낸 저자가 저자의 의도가 그걸 의도하니까 제가 맞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상황은 알아요. 여러분 부처가 뭡니까? 삼석은이랑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거는 빨간 펜입니다. 할 말 없으시죠? 할 말 없는. 지당한 말에는 할 말이 없죠. 할 말 없는 말이라는 건 여러분 애고만 아닥하면 애고만 입 다물면 그냥 참납니다. 여러분 입만 다물어지면 참나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아닥이 됩니다. 입이 딱딱 다물어져요. 진짜 자명하고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궁시렁 궁시렁 되면 아직 그게 여러분을 자명하게 감동 못 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문답은요.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입 딱 다물게 만들면 바로 견성이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부처가 뭐냐. 자 부처가 뭔지가 왜 괴로울까요? 부처를 모르니까요. 자명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찜찜해 죽겠어요. 찜찜해 죽겠는 사람이 찾아와요. 부처 때문에 찜찜해 죽겠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 입장이라면 얼마나 뻘지십니까? 부처는 지극히 자명하고 애고가 입이 다물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부처를 추구하느라 지금 애고가 망상 폭주해가지고 찜찜 극치가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똥막대기 좀 제발 갖다 버려 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방편으로 이렇게 못 버리는 사람한테는 삼삼은 구. 그러면 부처 돼야 돼. 부처 돼야 돼. 하다가 삼삼은 구. 청량할걸요? 어제 감노수를 마실 정도로 시원할걸요? 왜? 생각이 지금 멈췄잖아요. 잠시. 부처를 향해 가던 망상이 멈췄다니까요. 잠깐. 삼삼은 구. 그렇지. 하다가. 그게 여러분 진짜 부처를 만난 거예요. 이 맛만 아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멘탈을 관리하셔야 돼요. 무슨 망상 폭주하고 여러분 견성하고 싶어서 힘들어지고 명상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웃깁니까? 명상 얻어서 깨어나려고 시작했는데 명상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요. 이 상황이 코미디잖아요. 아는 분 눈에는 얼마나 코미디예요. 이게. 차라리 구구단을 외시라는 거. 삼삼은 구. 오늘은 수요일. 할 말 없죠. 이런 말만 계속 듣고 계시면 여러분 깨어납니다. 토다할 수 없는 말만 계속 들으면 깨어나요. 오늘은 수요일. 이것은 빨간색. 이것은 빨간색. 이것은 빈이 우선의 publishes의 백악할을 내고 이렇게 쓴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